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영희 씨 이게 뭐예요 다 젖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연희 씨 지금까지 난 연희 씨한테 힘이 되고 싶었어요 하탕물이 튀면 막아주고 슬퍼하면 눈물 닦아주고 화나면 웃겨주고 그렇게 연희 씨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알아요 연희 씨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연희 씨한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연희 씨가 필요했던 거예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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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 에 으 자 제발, 제발, 나 손 좀 쉽게 해줘. 너무 지 미안해요. 쓰고 가요. 네. 나 못해요.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일을 다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명은 씨한테 가요. 못해요.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만 해도 나한테 오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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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